저희 이번 주 31일 야구장 데이터 하러 갑니다! 갑니다! 둘 다 사실 야구장은 처음 가봐서 야구의 야채도 모르는 커플인데 파랑색 응원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만 알고 가면 되겠죠? 네! 진짜 이전다! 진짜 이전다! 여기가 어디죠? 로제타 가든이란 곳에 왔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되게 잘 꾸며진 꽃들이 많은 공원이에요 너무 예쁘고 저기에 레이크도 보이죠? 맞아 저기로 가면 레이크뷰도 있고 한적하니 너무 좋습니다 나비 한 마리가 야봉이 주위를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어디갔죠? 거기 다시 올 것 같아요 확실히 미인을 알아본 것 같아요 이리와라! 내 이놈! 미인을 알아본 것 치고 좀 멀리 갔어요 여봐라! 다시 돌아오지 않을 나비가 있습니다 지금 야봉이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요 이거 무슨 일이죠? 이리와봐! 설마? 야 먹이주는 줄 아나? 어? 어? 뭐야? 아니야 아니야 없어 꼬리가 왜 이렇게 아예? 어 안돼 안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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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없어 가 그냥 가 이리와 가 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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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무것도 없어 아니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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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이 하지마 하지마 어 근데 좀 무렵다 어 커 완전 커 어 뭐야 얘 완전 커 완전 커 여보 여보 가지마 가지마 안 돼 미안 우리 여보이 겁도 없네 똑똑하네 나 없는 줄 아나 봐 먹이 없어 없어 저러다 여보 공격한다 헉 어? 아니야 야 이거 비싼 건데 안돼 먹어야 돼 너 먹어야 돼 야 비싼 거야 이거 우리 가야 먹으려나? 야 더 줄게 우와 맛이 없나봐 와 이거 비싼 건데 이걸 안 먹나요? 여보 그만 줘 이게 진짜 이쁩니다 이게 바다가 아니에요 레이크에요 레이크 힐링됩니다 보는 것만으로 저기 자실보면 세일보트가 가고 있어요 네 아 네 네 멋있는 나무들도 많고 예쁜 꽃들도 많아요 아 주말에 걸어다니기 좋은 날이 응? 아 고시에요 여보 지금 페이스트리 먹느라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났어요 응 맛있습니다 큰 페이스트리에요? 라즈베리 페이스트리인데 응 맛있어요 품버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다 응 아 여기가 나비자식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영화 영화 방팔모 안 먹네 지금 저희가 밥마켓을 가기 전 소고기 먹고 뜨끈하게 먹고 가려고 그냥 쉽게 한번 끓여봤거든요 제가 자는 사이에 야봉이가 소고기 먹국을 끓여줬어요 맛있게 따끈하게 먹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하러 왔죠? 저희는 딸기 피킹하러 왔습니다 근데 사람 진짜 많아요 사람들이 바스켓 하나에 아주 가죽을 잡아서 갑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도 딸기 따러 가보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려 날려 오 오 이거 또 왔네요 컷 your own flowers도 할거네 저희도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아싸 여보이가 오늘 꽃 선물 해준다 했습니다 오 스트로베리 빨리 따도록 갑시다 저희가 따단 2리터 4리터입니다 4리터죠? 2리터 하려다가 너무 작아서 4리터로 바꿨어요 갑시다 갑시다 자 다들 저기서 허리 숙이고 딸기 따는 중이죠 열심히 피킹을 하고 오겠습니다 저희도 얼른 저 무리에 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러 갑시다 가자 저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저희는 직진해서 오른쪽 스트로베리 피킹하러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와 야봉이가 방금 대왕 대왕 딸기 대왕 딸기 찐빵댕이 운동 20년 한 빵댕이 땡 너무 이쁩니다 강추 우와 여기 딸기 딱 많다 지금 야봉이가 딸기 사고 했는데 너무 딸기 잘 따고 있어요 여기 딸기 딱 많아요 하나 보여주세요 하나 보여주세요 하나 야봉이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색이 한번 가서 볼게요 딸기 색깔 색이 너무 이쁘다 우와 우우 저기 야봉이가 열심히 따고 있는데 반은 먹고 있어요 반은 사실 먹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 열면 다 딸기에요 딸기 엄청 많아요 우리 딸기 보자 너무 맛있어요 너무 이쁘다 짜잔 짜잔 4파운드 결국 다 땄습니다 여보 근데 입으로 들어간게 한 2파운드 돼요 여보 근데 몸 입으로 들어간게 한 2파운드되요 네 어우 저 생전 딸기 이렇게 많이 먹는데 처음이에요 저는 생전 딸기 이렇게 많이 먹어서 처음이에요 배불러요 점심 스킵하겠습니다 이제 집으로 갈게요 여기는 스트로베리 패킹 옆에 있는 팜머스 마켓입니다 마켓 한번 구경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사보려 재밌겠다 아 이쁘다 색깔들이 있고 귀여워 이걸 많이 파네요 오늘 야봉이 표 카레 대기업과 저의 콜라도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사장님 이렇게 건더기 고기 많이 주시면 망해요 아 이거 안 남죠? 집에서 먹기에 가능한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아래로 간다니까 왼쪽에 응 맞아요 이 친구가 이렇게 온다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얘가 왼쪽에 오른쪽이 왼쪽에 됐다니까 응 그치? 응 그럼 어디로 가야겠어 왼쪽에 들어가야지 밑으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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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또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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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리에요 이거 이거 여기 또 왼쪽 이거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밑으로 응? 이제 위로 가야지 이제 아니에요 어? 저희는 이제 로저스 센터 도착했습니다 조금 일찍 와서 레이크 쇼 가가지고 커피도 마실 겸 조금 일찍 왔는데 바로 옆에 시엔 타워도 보이고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요 허리 커피에요 허리 커피에요 어 네 허리 그리고 파란색 젖이 입으신 분들도 오늘 엄청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Hershey 네나 싶어 usep 저거 여기선 레이크 쇼의 요트 이거 개인 가야크 개인 요트 선착자인 거 같아요 오 멋있다 아 이거 오늘 예술입니다 네 진짜 예술이에요 너무 덥지도 않고 딱 좋습니다 마시고 왔더니 상황이 바글바글해졌어요. 그래도 얼른 파란색 모자 사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찔다. 자랑스러운 류현지 순수의 얼굴의 모습도 보입니다. 사실 류현지 선수만 알아요. 맞아요. 나머지는 하나는 몰라요. 저희는 지금 이제 스타디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밖에 사람들 진짜 방글방글하고요. 류현지 선수 있고 저희는 맥주랑 치킨텐더랑 이런거 먹으면서 조금 휘가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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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와.. 미쳤다. 날 많이 벌려서 보니까 와.. 시엔타워도 보이고 와.. 즐겨보겠습니다. 즐겨봅시다. 와드와이저아 저희는 정다운드에 앉아있습니다 재밌겠다 날씨 너무 좋고 와 대박 신나 봐 뭔가 느낌을 좋습니다 가자 아 이게 제가 자는 사이에 예봉이 간건데 무려 2시간이나 김치찜 거의 육개장급이에요 이거 두 번은 못할 것 같아요 맛있게 먹으면 한 번 더 해줄게요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안녕 와 이거 진짜 찐입니다 와봉이가 진짜 좋아하네요 와 눈물 나요 진짜 한국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뿌듯합니다 이 정도 리액션이면 제가 한 번 더 이른 시일 날은 아니지만 빠른 시일 날은 아니지만 언제나 해주겠어요 예 야봉이가 준비해준 마지막 연휴 아침 식사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녕 아리찌아 여봉이가 여기 제 스타일이라고 데려와는 옷가게인데 아리찌아라는 네 여봉은 제 스타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고르는 거죠 이렇게 세트로 상하의 세트 귀엽습니다 한번 입어보려고요 아까 여봉이랑 몰가서 아리찌아에 가서 옷을 샀는데 다 예쁘고 다 선곡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운동 바지 여봉이가 선물해줬어요 입고 오늘 또 열심히 운동해보겠습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도 게으름의 유혹을 떨치고 운동 잘 마무리하고 비건 프로틴 쉐이크 마시면서 잘 끝내보려고 합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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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입고 거기서 서초도 고등학교가 있고 상문고가 있어요 상문고가 어디냐? 두사부일체 보셨어요? 아니요 침물 얼굴에 뱉네 심피해서 힘을 뱉으셔 상문고가 두사부일체 2편인가 3편인가를 찍은 장소가 상문고 두사부일체가 뭔데요? 그.. 김주...